오늘은 Scoped Threads를 좀 볼게요. Scoped Threads라는게 사실은 아직은 Rust들은 없어요. 근데 Nightly에 나왔고 이젠 Beta에 나왔고 Rust 1.63에 그때부터 Scoped Threads라는게 나올거에요. 이 Scope라는게 이런거, 이런 Curly Brackets 안에 여기 Scope가 시작해서 Scope가 여기까지,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게 바로 Scope라는건데 먼저 Scope Threads를 보기 전에 다시 일반 Threads가 어떤건지 좀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 Threads가 StandardThread, StandardThread 그리고 Spawn을 하잖아요. 게 바로 ThreadssBurn,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I am in Thread 1. 그리고 한가지 더 하고. Threadssbun, I am in Thread 2,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Thread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고 근데 메인이 먼저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Output에서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Join Handle 이용해서 아니면 그냥 Let For In 이래서 Let X 그냥 1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냥 일을 시키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 Thread가 잘 할 거를 하고 I'm in Thread 1, I'm in Thread 2가 왜 이렇게 누리죠. 이번에 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Thread가 이런 거고 이것 때문에 모든 그 만약에 여기 밖에서 여기 NUM1, NUM2, NUM3를 여기서 쓰고 싶으면 이게 Thread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Static 이게 다 무조건 Static, Static여야 되고 Static라는 게 그 무조건 계속 살고 있고 뭐 프로그램 내내 살고 있는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항상 Arc를 써야 돼요. 만약에 여기 NUM1 바꾸고 싶으면 여기 Thread 안에서 그러면은 New Text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Arc를 이용해서 클로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Thread 안에선 쓸 수가 있어요. 스타더드 SYNC, Arc, Mutex, Arc.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NUM1, Arc, New. 그 속에서는 Mutex, New. 잠시만요. 제가 비디오를 찍기 전에 고양이를 좀 많이 만졌어요. 털이 좀 많아서. OK. 이런 제거. NUM1, Arc, New. Mutex, New. 이게 뮤트볼 하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 Mutex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여기 두 가지 Thread에서 쓰고 싶으면 Let's clone1 equals Arc, cloneNUM1, num1. 이런 식으로 Let's clone2 equals Arc, cloneNUM2. 이것도 num1. num1을 이렇게 두 번 여기서도 바꾸고 이거 이렇게 해야죠. Move. 왜냐하면 Closure가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선 Move라는 게 아이의 벨리로 가져가고자. 그리고 이제 clone1, clone1, unwrap, plus 1, lock, unwrap. 이게 이게 뮤트볼의 메탈이잖아요. 락으로 해서 다른 벨리로 가요. 그리고 Unwrap을 해서 이걸로 dereferencer 하고 이런 식으로 Canutex 태형이 그냥 put it to The We go에다가 clone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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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클 Brendon2 lock, 한 게임, Confirm, Connected, Unwrap. plus equals 1. Crew go. 이거 옵트로. Le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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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et's joinVec equals Vec joinVec 그리고 joinVec push 이렇게 하면 Threadspawn을 할 때마다 joinHandle이 나오잖아요 joinVec.push joinHandle이라는게 join이라는 method을 이용해서 Threads가 여기까지만 기다리고 있고 Threads가 끝나기 전에 메인이 안 끝나는 거예요 For handle in joinVec handle.joinUnwrap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Threads가 끝나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1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num1이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Thread에서 모든 게 ThreadSafe에다가 ThreadSafe에다가 Arc 그리고 Static여야 되고 Thread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니까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Thread 구조 근데 이번에는 Rusted 한 5주 후에 8월 초에 Scoped Threads Scoped Threads이라는 게 나와요 Scoped Threads이라는 게 어떤 스코프가 있고 무조건 Thread가 안에서만 살고 있고 스코프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다 조이닝이 되고 그래서 이것보다 되게 쉬워요 대신에 Scoped 안에서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단점인데 근데 만약에 Threads가 여기만 필요하시면 그럴 때는 Scoped Threads를 쓸 수가 있어요 Scoped Threads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Threads 이번에는 Spawn 말고 Threads Scoped 스코프라는 게 어떤 Closure가 있고 이게 스코프 여기를 이용해서 Spawning을 할 수가 있고 아무 이름이나 정할 수가 있고 그냥 여기서는 S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스코프 그래서 이 속에 있는 Threads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Static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Sspawn Sspawn 이게 첫 번째고 Sspawn 두 번째 Scoped Thread 그리고 이번에는 Scoped Thread이니까 조이닝 사실은 조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아 조이닝 한덕이 나오지만 만약에 그냥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거 같으면 그럼 굳이 그 조이닝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Scoped 안에 있으니까 이젠 Static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Move도 필요 없고 그리고 NUM1 이게 사실은 이제 Arc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Thread 두 개 안에서 쓸 거니까 Mutex은 그래도 필요하고 Mutex는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쓸 수 있게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숨이 한번 볼게요 Threads, Scoped, Sspawn 첫 번째 여기 두 번째가 나오고 자 이제 num1 num1 lock unwrap plus equals one 그리고 여기서도 lock unwrap plus equals one 그리고 이게 Muteable Borel가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 사실은 이것도 쓸 수가 있어요 일반 그냥 일반 숫자가 있잖아 여기 MuteNum2 만약에 이것도 바꾸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num2 plus equals 1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유일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Rust랑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Muteable Borel 한 개가 있고 여기 두 개 동시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만 뭐 그건 다른 Rust랑 똑같아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num3 이건 immutable 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num1 is num1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Immutable Borel니까 뭐 Thread들을 백 개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이것도 삭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1 num2 num2 num3 num3 Arch unp3 num3 그리고 아, 용서가 정리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리된 지 아, 유서반 스테이플 라이브라이픽이처를 스테이플이 아닌지 날이 아니고 베따라 일단 베따라 할게 도깨지면 아, 뮤תח돈 임플맛디스플레 크래초 음 num1이 아니죠. num2, num3. 다시 해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scope threads의 장점. mutex는 써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되고 하나의 threads에서만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아니면 그냥 mutex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threads에서 쓸 수가 있고 arc는 아예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scop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지? 갑자기 메인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는 이제 아예 없고 좀 멋진 그런 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게 1.63 거기서는 그 지난주에 비디오에서 그 뭐였더라? once cell하고 lazy statictation을 쓸 수 있는 거랑 이거랑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63에서 좀 멋진 기능이 세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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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